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사람이 성은 누나잖아 궁금해서 만났던 거야 처음에 만났는데 첫날 되게 좋았거든 재밌었거든 그래서 다음날 또 공연 보고 밥 먹고 했단 말이야 확인하려고 내 마음을 근데 딱히 설레임은 없었어 나는 그냥 너가 진짜 동생이야 너무 애기 같아 내가? 한 살 차인데? 그리고 너가 되게 나를 어려워한 것 같아 어려워한다고? 안 편하다고 느꼈나? 난 되게 편한데 아 그래요? 그래서 아 그래요? 그래서 그냥 누나랑 동생 그냥 딱 친한 그런 느낌이지 그렇구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나는 노래 기타 배우는 거 있다 재미가 들려서 지금 완전 기타랑 사랑하고 있어 이거는 그냥 성은 누나가 내가 막 안 편해 보인다는 거야 나는 편했거든 사실 근데 뭔가 안 편해 보인다고 해서 근데 나는 내가 누나를 봤을 때는 되게 편해 보였거든 엄청 그래서 이걸 쓴 거야 그런 감정? 어머! 기타 너무 웃겨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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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떤지 한번 봐봐요 이거 마지막인데 이렇게 가 듣고 있지? 네 아무튼 이런 식이야 이렇게 가까봐요 이렇게 가까봐요 여기잖아